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정규재 주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아마 구글에서 수익 창출을 막은 것이 상당히 좀 빼아팠던 모양인데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 보면 본인의 의도하고 관계 수익 창출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당했고 무슨 악의를 가진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마 그날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참 그런 걸 처음 당했던 모양인지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옥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준 윤리 기준에 맞지 않는 컨텐츠가 나오면 그러면 수익을 중단시키고 한 일주일 정도 동영상도 업로드를 시킬 수가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은 날도 있지만 구전 날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내용인데 좋은 시절도 있고 구전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공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참을 수 있게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우직하게 그냥 힘들더라도 참아내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생활 이론으로서 한 평생을 사는데 참 중요한 덕목이 어떻게 세상을 사는데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구전 날도 있고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불운이 삼각파도처럼 연쇄적으로 닥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잘못한 게 없는데 오해라든지 음해라든지 공작에 의해 가지고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냥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내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그냥 본인이 전적인 그냥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직하게 걷다 보면 좋은 날도 온다는 거죠 지금 생활이 좀 이렇게 팍팍하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외부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과 성심을 갖고 일상의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사례를 하나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뉴질랜드에 사는 데니리라는 분입니다 33세네요 90년에 인천에서 났고 어머니가 골프를 가르치셨던 분이었던 모양인데 아이가 골프를 잘하니까 이 애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아마 뉴질랜드로 가신 모양입니다 이민을 결정을 했대요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 이민을 결정했는데 2002년 이지명은 뉴질랜드 데니리로 새로운 골프 인생을 출발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한국 부모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골프 선수로 성장하기까지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다 참 잘 나갔네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저가 갖고 있던 18세 7개월의 최연수 우승 기록을 18세 1개월로 갈아치우고 그래서 그냥 닉네임이 골프 신동이었답니다 저는 골프를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이게 참 인생의 묘미죠 본게임인 pga 투어에서는 계속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럼프가 오는 거죠 pga 투어 98번째 도전만의 정상에 오르는데 우승 이후에 다시 슬럼프에 빠졌다 이게 여러분들 인생이고 사업이고 이게 골프거든요 골프와 인생 그 자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아마 인기가 있을 겁니다 데니리는 우승 이후에 다시 이제 슬럼프에 빠졌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볼 거는 7년 8개월 만에 다시 우승을 했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7년 8개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도 싶었을 겁니다 결국은 끝까지 완주해 가지고 33세니까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려 7년 8개월 만에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금이 많네 50억이 넘는 상금을 받았네요 그게 내가 여름 7년 8개월이란 표현에 이야 이 양반 참 엄청난 내공을 쌓았겠구나 앞으로 롱런 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겠구나 대기만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이 끈기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5년 이후에 우승을 못해서 저는 우승과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다시 좋은 골프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좋은 날도 있고 구전 날도 있는데 구전 날이 오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고 시장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어떻게 해볼 도리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얼마나 여러분들 치열하게 일을 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해는 다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전진하다 보면 이렇게 7년 8개월 만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 방송의 주제는 설령 구전 날이 오더라도 다른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이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직하게 뚜벅뚜벅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좋은 날이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 영혼을 갖고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하루 개척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